존산동 동아스입니다. 이제 시가 귀여워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말의 빛 말의 빛 이혜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쓰는거 어이구 말의 빛 말의 빛 이혜인 말에도 빛이 난다고 단어에도 이혜인이 수녀님인데 시 쓰는 수녀님 나이 많으실 텐데 지금은 쓰면 쓸수록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정이 드는 오래된 말이 있대 오래된 말이라면 말이 오래됐다는 것도 있지만 오래전부터 이런 말은 쓰면 쓸수록 닦으면 닦을수록 빛을 낸대 그러면서 자라난대 그런 고운 우리 말이 돼 뭐라고 쓰면 쓸수록 정이 드는 말이여 오래된 말이야 우리 옛날부터 사람들이 썼어 이게 닦으면 닦을수록 빛을 내는 말이야 또 잘하기도 하는 말이야 그게 고운 우리 말이야 그 다섯가지 특성이 있는 거야 이해 되세요? 그게 뭐라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화나면 먹겠어 한번 봅시다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A가 B한테 사랑합니다 억지 부리지 않네 억지로 사랑하지 않아도 억지로 일부러 얘기하지 않아도 하늘에 절로 피우는 노을빛 노을빛인데 꽃 피는 것처럼 핀다고 그랬죠? 꽃처럼 나를 내어주고 그런 말하고 노을이 왜 생겨요? 태양 그쵸? 태양이 지지만 타오르죠? 노을이 하늘이 탄다 불타는 것처럼 그럼 빛이야 그러면서 빛이 노을빛이 피어올라 하늘에 이해 되세요? 내가 떨어지면서 노을취피 그러니까 뭐라고 이 사랑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희생 희생이 있으면서 1번 희생이 있으면서 억지 부리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절로 된다고 저절로 저절로 피우나 희생하고 억지 부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나를 내어주는게 희생이야 나를 내어주는게 희생이고 희생이면서 억지 부리지 않고 억지 부리지 않고 저절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노을이니까 타오르는 거에요 됐어요? 두번째는 고맙습니다 이렇게 저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고맙습니다 라는 말은 언제나 부담없이 부담없는 그러면 뭐라고? 늘 고맙습니다 해도 된다는 저 사랑합니다 나는 타오르잖아 나를 내줘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뭐라고? 부담없이 한다는 푸른색 빛이야 타오르는 빛 절로 피어나는 노을빛 내가 타오르는 빛 이거는 뭐였어요? 어떤 빛이었어요? 아까 억지 부리지 않는 이거는 뭐라고? 부담없는 이거는 뭐라고? 부끄러워 쓰러지는 고맙습니다 부담없이 할 수 있다고 소나무가 늘 푸른 것처럼 늘 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이걸 하는 순간 어떻게 돼? 나를 내어줬지만 이건 뭐라고? 나를 키운다고 고맙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성장한다고 성장한다고 그러니까 싱그럽게 성장하려면 녹색 빛이 있어야지 푸른 그런 빛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희생의 빛 맞아요? 응? 이거는 뭐라고요? 성장의 빛 이 말에 그런 빛깔이 있다고 그런 느낌이 있고 시인이 생각하기에 용서하세요 라는 것은 용서하세요 내가 잘못했죠? 그러면 부끄러워 하면서 조금씩 사라지는 빛이야 근데 부끄러워요 하고 하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용기내야 되죠? 용서하세요 그러면서 겸허하게 겸허하게 뭐예요? 겸손하게 반짝이게 까문면서 살짝 뜨거워요? 아니죠? 네 고기 했을 때 이 반짝이는 용기가 있어야지 그죠? 그럼 뜨거워요? 아니죠? 나를 비우는 거 네가 나를 키우는 거 나를 비우는 건 뭐예요? 욕심도 비우고 죄송합니다 하고 내 생각도 비우고 비우니까 거기에 똑같이 채울 수 있자 근데 이게 커요 아니죠? 내가 작아지는 빛이 오 그럼 커지는 게 아니라 키우려고 키우는 빛 타오르는 빛 작아지는 빛 그럼 이 작아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쪼만해져요 내가? 아?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이해됐죠 이제? 사랑은 사랑은 이해됐고 고맙습니다도 이해됐는데 이거 왜 짜가 돼요? 필요 없는 걸 다 덜어내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건 이것도 이거 아 이거를 인식하니까 이게 반짝 빛나면서 용서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다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잘못한 그걸 찾아야 되잖아 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아 뭐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다 뭘로 돼? 이걸 감싸면서 변명이 되죠? 네 그러니까 내가 작아지면서 내 진짜 모습 내가 진짜 잘못한 걸 찾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요거를 하면서 반짝 빛났을 때 여기가 비워지죠 그럼 자기 실수도 비워내고 잘못도 비워내고 티끌처럼 있는 먼지를 닦아내는 것처럼 비워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네 어? 그러니까 이 작아지는 빛은 어? 핑계나 둘러 쌓이는 것을 다 치워내고 남은 걸 찾아내는 빛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네 그러면 이 빛 뜨거워요? 아니죠 그런데 반짝이죠 그럼 용기 이런 건 용기의 빛이라고 보면 요거는 뭐라고? 성장의 빛 요거는 뭐라고? 희생의 빛 이해되세요? 응 그래서 세 가지 우리나라의 말 중에서 자 그러면 왜 이것부터 썼을까요? 사랑 요거는 뭐라고? 성장 요거는 뭐라고요? 용기 제일 아래에 뭐가 있을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뭐가 되죠? 성장을 하자 성장을 하면 뭐 할 수 있죠? 희생 요렇게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게 그쵸? 점점점점 이게 더 속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거 그쵸? 이거는 뭐라고요? 더 기쁘 사랑인데 이 사랑 안에 뭐라고요? 성장을 해야 되고 이 성장 안에 뭐라고요?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 점점점점 요거는 어떻게 보면 내면 이것도 내면이지만 이거는 완전히 내면에 있는 걸 완전히 꺼내야 되는 것 같고 그쵸? 네 그래서 요거를 용기를 가지고 하기 시작하면 일상적으로 여러 가지 용기들이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개조 커지고 그러면 내가 묵묵하게 나중에 희생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시 제목이 뭐죠? 말의 빛 이혜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